1, 2, 3 1, 2, 3 1, 2, 3 1, 2, 3 2, 3 2, 3 2, 3 2, 3 나는 잘 알갓 내가 될같이 우리 자라난 어린이 될테니 억지로 하라고 웃어야지 하는데 그 말도 좀 울적하더라구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고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고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1996년 7월 20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그쵸? 고마워